4.15 부정선거의 핵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파헤쳐온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4.15 부정선거의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잘 쓰여진 성명서를 읽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의 이름으로 6월 20일 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4.15 부정선거의 본질과 진행사항 그리고 해결 방법 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8부분으로 제가 해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명서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4.15 부정선거에 대한 총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4.15 불법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당군 이래로 최악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언벌 그리고 4.15 총선 무효선언과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두 단어는 4.15 총선 무효선언과 전면 재선거 요구입니다. 또한 2020년 4.15 총선은 대한민국 헌법과 존립의 근거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철저히 유린된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졌다. 국민주권의 강탈사건으로 4.15 부정선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불법 부정선거에 모두 18가지 대표 사례들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투표지가 아닌 인쇄소에서 갓 나온 신권화폐같은 투표지 둘째 1번만 연속으로 수백표가 나오는 묵건표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을 맹백히 위반한 QR코드 사전투표 넷째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유령이 투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전투표수 다섯째 감시 및 감독 없이 삐시의 속도로 우체국을 통해 배달된 관외 사전투표 여섯째 1810표를 1680표로 읽는 등 실물과 다르게 읽는 전자개표기 일곱째 무효표와 입원표를 1번표로 보내는 통신하는 전자개표기 여덟째 중국인의 개표 사무 아홉째 법으로 허용된 개표 창간인의 촬영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선관위 직원 열째 삼립방 상자에 보관된 투표지 열한번째 몇번을 떼었다 붙인 봉인지 열두번째 투표함의 훼손 열세번째 긴급입찰 등으로 선관위와 계약한 수상한 업체 열네번째 투표장세의 cctv 부존재와 가림 신문지로 가린 것을 말합니다 열다섯째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통계와 통계 전문가들의 정언 마지막으로 열여섯째는 부정선거 세계 최고 전문가 월트미베인 미시간대학 교수의 2020년 한국의 4.15 총선은 사기라는 논문 등등 수많은 증거들이 국민들 눈앞에 등장했다 세번째 파트입니다 중국 개입의 의혹과 국가의 독립성입니다 특히 4.15 부정선거는 화웨이 중국인 해크와 개표 사무원 등 해외정치와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중국이 관여한 의혹이 큰 상황인 것이래 가히 매국행위와 다름 아닐 정도로 그 불법성이 당군들의 가장 크고 중하다 할 것이다 네번째 파트입니다 공정성을 잃고 증거인멸에 협조하는 선관입니다 명백한 불법과 부정의 증거 앞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 여러 서버 및 QR코드소스 등 핵심 증거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으며 국민적 분노가 절정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선관위는 단순 오려, 인간의 실수, 부실관리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거짓 답변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전자 기록 위장 및 동행사, 투표 위조, 정감, 직무용의 등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여 수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섯번째 파트입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의 심각성 선거부실관리는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를 획적하기 위한 범죄의 예비행위이며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 관련 범죄행위이며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조작 및 개표조작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 불법 부정선거는 국민주권지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범행이기 때문이다 여섯번째 파트입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이에 민경욱 대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0년 6월 20일 오늘 대한민국 대법원 앞에서 사회로 총선이 불법 및 부정선거임을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선언하며 당군 이래 최악의 범죄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은벌 사회로 총선 무효선언과 전면 재선거를 요구한다 일곱번째 파트입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의 주범인 선관위와 진상규명의 책임이 있는 국회, 법원, 검찰, 언론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선관위는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QR코드 소스코드, 선거관련 전산시스템, 우체국범죄 등 모든 범죄의 증거들을 투명하고 숨김없이 공개하여 하며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 책임을 지고 범죄행위 및 증거인멸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셋째 정치권은 주권을 침탈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근간을 유린한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불법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법원은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 통합선거인 명부, 중앙서버, 전자개표기, QR코드 소스 등 관련 모든 증거를 보존하고 신속히 수개표를 신시하며 신속히 수개표를 실시하며 사회로 총선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라 검찰과 경찰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불법과 부정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고 능멸한 범죄자들을 구속하고 관련 증거들에 대한 압수 및 수색 등 신속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터잡은 불의와 불법을 뿌리 뽑아라 여섯째, 언론은 맹백한 불의와 불법에 침묵하지 말고 거짓으로 덮지 말라 우리의 주권이 유린된 데 분노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블랙 시위를 하는 현실을 목도하라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의 맹맹백백한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라 마지막으로 향후 방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이를 덮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다 불의의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과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역사상 최악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2020년 6월 20일 대한민국 국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그리고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변호사연대 미래를 여는 청년 변호사 모임 1동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성명서는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성명서입니다 4.15 불법 부정선거의 문제의 핵심 실체 진행상황 그리고 요구사항 등을 아주 잘 정리해서 압축한 문건이 바로 이 성명서입니다 저는 이 성명서를 8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성명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4.15 불법 부정선거가 어떻게 자행됐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